야야, 야야야. 서달미, DDR 좀 그만해. 양말 다 빵꾼하겠다. 언니, 언니도 같이 뛰자. 둘이 하면 엄청 신나던데? 난 DDR보단 펌프. 그래? 그럼 나도 오늘부터 펌프. 사기서가 무슨 일기니? 매일매일 써되게? 아이나,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. 나한테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. 우리가 군교수기는 아이템이겠지. 언니,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? 아이나, 20년을 남의 회사에서 똥개처럼 죽어라고 일만 했다.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사면서 좀. 똥개가 줄 끊고 도망쳐봤자 들깨밖에 더 돼? 들깨되면 둘 중 하나야.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. 난 내 딸들 굶어 죽이는 걸 못 봐. 그러니까. 그만두려면 이 집 가장부터 그만두고 관둬. 하연아. 하다. 받으라고! 할머니. 할머니가 좀 말려봐. 응? 아빠 할머니 말 잘 듣잖아. 할머니가 말리면. 응. 말려서 들었으면 알차에 결혼부터 안 했지. 응. 그럼 할머니.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? 나서라. 할머니가 가면 더 싸고. 이제 너가 문주라고. 이놈들이 맡겨놓은 건데 어쩌까? 할머니. 지금 주면 어떡해요. 아이고. 그럼 언제 줘? 뭐 내일 줘? 우리도 지랄이야. 부럽다. 버려요. 지치지도 안 나들. 극근기로 공부하면 노벨상 타겠네. 어? 차였네? 괜찮아. 야 버리래 너 차였어. 세상에 누구고 여자는 많아. 진짜. 아이고 참네. 뭐 드릴까? 어? 배고파서 본 거 아닙니다. 배고파서 본 거 아닙니다.